이제 2013년도 이틀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는 여러 국제 뉴스들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온 하래를 뜨겁게 달궜던 국내 뉴스들 또한 많았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올해 주요 국내 뉴스들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보습마라톤 대회에서 압력밥솥 폭탄이 터져 3명이 숨지고 26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테러 공포에 떨게 만든 이 사건은 러시아계 이민자 출신인 타메를란, 그리고 조아르 차르나레프 형제가 저질렀습니다. 형 타메를란은 4월 19일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으며, 동생 조아르 차르나레프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아시아나항공의 214편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에 동체 꼬리가 부딪히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항공사고로 탑승객 중 3명이 사망했고, 182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을 놓고 조종사 과실 가능성이 일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후, 플로리다주에서 흑인 17살 소년 트레이븐 마틴을 범죄자로 착각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히스패닉 남성 조지 지머맨이 정당 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인종차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당 방위로 무죄를 선고한 플로리다주 법원 배심원단에 대한 분노가 커지며, 한때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위가 버려졌습니다. 지난 9월 16일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해군 복합단지 네이비드 야든의 한 사령부 건물에서 34살 남성 애런 알렉시스가 공격력 장총과 권총을 무차별로 난사했습니다. 난사한 총탄에 맞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총기 난사용이자 알렉시스도 사망해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어 올해의 총기 참극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올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오바마 케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오바마 케어 등록 웹사이트 오류로, 오바마 케어 반대파인 공화당뿐만 아닌 민주당 또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